뭐가 이렇게 많아. 서반을 거르는 법이 없네.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빼놓고. 남의 진료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왔어요? 입원한 내내 얼굴 한 번 안 뵈서 엄청 서운했는데. 나 대신 여기서 환자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? 이렇게 정리도 나오고. 환자들 연락 아직 다 못했어요. 선생님이 챙긴 환자가 워낙 많아서. 이거. 뭐예요? 열어봐요. 청진기네요? 다른 건 대충 정리됐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. 우와, 좋은 거네. 거금들였어요. 심장내과 전문의가 쓰는 건 아무거나 살 수가 없어서. 퇴원 축하해요.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이 계속하세요. 나 안 보고 싶었어요? 아니요. 그건. 근데 왜 눈길 한 번 안 줘요? 어디 아파요? 아니요? 아, 아니요? 아프네 뭐. 심장내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심장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어요. 이 심장소리. 누굴 향해 뛰고 있는 거죠? 연애할까요? 연애할까요? 연애. 연애해 연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